안녕하세요. 연우리 이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사항을 알아보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가정법하고 관련해 갖고 죄기목적어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I knew would come. 올 줄 알았지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아렉스는 간단히 말한다. gonna wave me off, show me off죠. 나를 손을 흔들어 보내버리려고 put me back in my car, 차, where I belong. 이 belong은 본동사지만 조동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하는 내 차에 다시 보내려고 그런거죠. husband merely smiled. she 웃었다. 그냥 웃었다는 거죠. he reached out. 손을 내밀어서 tugged and aren't. 흩어져 있는 브론즈. 브론즈 머릿결을 behind her ear. 귀 뒤로 이렇게 stucked. 탁 밀쳤다. might as well. 차라리 뭐뭐하는게 낫겠다. may 쓰지 않고 might 쓰겠죠. 바람에게 말하는 거니까. tell the wind. 바람에게 낫도 브로. 불지 말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come on, diddy. 남편이니까 둘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come on, diddy. 얘네는 이름은 그렇지만 우리 같으면 come on, 왜 이래 자기야. as it turned out. 드러났듯이 보스턴 PD, 보스턴 폴리스 디파트먼트죠. 보스턴 경찰은 would you like some help on this one?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좀 필요할 거야. as long as I'm here. 내가 여기 있으니까 why don't we both 우리 둘이 같이 함께 투어를 하는 거니까. 함께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어. 그러는 거죠. 같이 가자. 그런 얘기죠. this is why I did name my pain. 그래서 내가 내 통증을 이 윌슨이라는 게 알렉스 윌슨이에요. 알렉스 윌슨. 남편이에요. 자기한테 통증을 내가 자기 이름 못 붙이는 이유지. 하고 털어놓았다. 이런 거.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 남편이 이뻐서 지금 내가 통증. 치료받으면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 나쁜 놈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개자식. 개자식. 또 누워. 근데 이 윌슨은 남편이니까 남편 이름 못 붙이는 겨. 자기 이름 못 붙이는 겨. 하고 말을 한 거죠. 조금 어렵죠. 내용이. 자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 볼까요. 네. 아 근데 알렉스. 알렉스 익스프레션. 하지만 알렉스의 표정은 이미 운해져 버렸다. 운해져 있었다는 거죠. I would thank you. I would thank myself just it. 아직은 고맙다고는 안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래요. if I were you에요. if I were you. 조건절이 숨어있는 거예요. 우드가 그냥 나올 리가 없잖아요. 조건절이 너무 뻔하니까 if I were you가 생략돼요.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당신이라면 그 나는 당신인 거죠. 사실은 그 나는 나에게 벌써 고맙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나라면 벌써 고맙다고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가봐야 하는 거니까. Stepping into the shadow of the poor. 그림자가 진 현관으로 발길을 넣으면서 냄새에 부딪혔다는 거죠. 먼저. 이것은 암 문장하고 두 문장을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앞에 냄새에 부딪힌 거. 냄새를 맡게 된 게. set of another part of deja vu. 또 한 차례의 기시감을 낳는 것이었다. 이런 거죠. 어떤 기시감이냐. 다시 설명이 나오죠. she could picture herself. 그녀가 스스로가 entering the Christine Ryan's apartment. Christine Ryan's apartment에 들어갔던 것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기시감이죠. 이미 봤다는 거죠. 그래서 inhaling this same pungent. 이 동랄한 냄새, 이 끔찍한 냄새를 들이키면서 and knowing before ever laying eyes on the body. 시체에 눈을 두기도 전에 knowing that죠. 알게 된다. this would be a bad one. 아주 이게 끔찍한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거죠. 뭐 전에 해석을 졸면서 했던 것 같아요. 대충 엉터리로 해석이 된 것 같아서. 뭐 아직 이거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좀 고쳤습니다. 졸았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올렸던 글인데 다시 한번 올리다 보니까 이게 뭐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이 막 졸리면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유튜브로 할 때는 그게 안 되죠. 말로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대충 졸면서 글을 올리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쳐놨어요.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괜찮겠죠. 블로그로 본 사람이 뭐 한 명인가 밖에 아직 없어서 뭐 좀 낫긴 한데요. 내려가 보죠. 그래서 just think은 아직은 그런 뜻이고. there's a view가 보는 거죠. 기시감. belong은 조동사와 유사하며 동사는. isn't she doesn't belong here. let her go. 그녀는 이 일과 무관해 보내줘 그런 거죠. isn't이 나오는 걸로 봐서 mission impossible에서 뽑은 예문 같네요. you don't belong here. go away. 여기 있을 것이 아냐. 가라. 이런 거죠. might as well. 차라리 몸무하는 게 낫겠다. 무치는 분리된 관계사고요.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므로 제기 목적의 사용은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i would은에서 i는 숨어있는 조건이므로 여기 숨어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내가 당신이라면 나에게 감사한다는 건 당신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i로 썼지만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나에게 그랬을 때는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thank you죠. thank you. thank you. 그러니까 제기 목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좀 어려운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문제로 내긴 했지만 조금 끔찍한 문제죠.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다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딱 느껴야 되는데 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해석도 엉터리가 좀 되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